중구가 5월부터 1대1 진학상담 서비스를 주 6회로 확대 운영합니다. 주 3회 고등학생 위주의 대익상담을 운영해온 중구청 진학상담센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월요일과 수요일, 금요일에 일반 상담을 추가로 진행합니다. 상담은 1회 2시간, 1명당 1년에 3번까지 가능하며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달 8일부터는 5회 과정의 학부모 아카데미도 운영됩니다. 5회 과정의 학부모 아카데미도 운영합니다.